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1부터 100일까지는 선쿨로 하였구요 100일부터 140까지는 비수도 육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이템들은 올텐 1프로에 육성템을 착용했구요 초반이요 아 요렇게 요렇게죠 초반 육성템이 레이고 반지하나도 1프로 2프로짜리 그린펜던트 1프로짜리 슈프겔만 핑크빛모자 이거 작찰됐죠 어떻게 했냐면 공작하나 마력작하나 아 거기에다가 궁운 30% 던졌는데 잘됐어요 3장 딱 발렸고 딱 붙이고 마력구에 공육자리까지 올랐고 나름 스탯도 조금 올랐고 잘됐고 아이스젠 그리고 주황색 티셔츠 요것도 증폭작 하나 발려가지고 그온 2장 던졌거든요 아 이것은 받은 아이템 얼텐 6%짜리 블루문도 증폭작 해놓은 작이구요 이것도 증폭작 그리고 월묘 꼬리 그리고 노가다 목장갑 아 그렇게 되구요 나머지 중간템은 착감 25에 레이든 스타일프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어 요정도 되겠나 월물 꼬리야 나머지는 12% 세라프멘토 2에 12짜리 9% 9%짜리 인트20 그리고 6%짜리에 블루 버클벨트 스테브 마력 44에 올태도에 인트20 착감 30까지 이게 200만원 밖에 안오더라구 그래서 샀구요 2%짜리 12% 도도해놨고 블랙 메탈 3% 실버블라썸닌 3% 하프 인트30%짜리 착용을 했습니다 펜턴트 12%짜리 마력 2짜리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육성 잠시만요 1부터 거의 한 15까지 골렘의 사원 3인급 15부터 40까지 골드비치 40부터 50 50 50까지 50까지 분역 제 2분역이죠 50부터 60 까지 어 이름이 뭐더라 컬이 아닌데 하늘계단 60부터 60 70까지 갱도사 하늘계단 아 하늘계단 그렇지 70부터 80 80 70부터 80까지 아닌데 75까지 한 것 같은데 70 몇 가지 했나 잠자든사고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네 이렇게 했고 80부터 80 80 80 아 아니다 이거 75까지 했고 75부터 80까지 80까지 관측 82까지 한 것 같은데 아 이쯤 한 것 같은데 82부터 85까지 80 88 42 어 여기까지 리플의 오른쪽 2번째 맵 버닝 10단계 아 듀얼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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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얼비트 아 그렇고 85부터 100 한 3? 6까지인가? 하프 이렇게 하프를 잡았는데 3짜리 맵이 3인가? 그래가지고 이 버닝높은데 9단계에서 했고요 106부터 100 120 아니 100 116까지인가? 루디브리엄 오른쪽 맵에서 타나토스까지 사냥을 했고 116부터 140까지 엘나스 폐강 준비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100일 때 자전을 했잖아요 100일 때 선콜에서 비실보로 자전을 했는데 둘 다 체험해본 결과 별로 차이 안났어요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장점이 뭐였냐 선콜에서 하프 쪽이 아무래도 얼음 데미지로 보니까는 데미지가 더 잘 나와가지고 어 쉽게 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선콜로 자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비용이 얼마 안해요 비용이 천만원 딱 들거든 딱 천만원이거든 자전 비용이 얘기할 때 얼마 안하니까 나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것 같긴 한데 나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어째 자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님 그냥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 키우는 사람 편한거고 장점은 이제 비숍으로 키우게 되면은 심 마스터를 하면은 심이 먼저 들어오긴 하지 아 서로 장난점이 있는 것 같아 조건화에 조건화에 따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생각해보는 건 할까 어 난이도 약간 하드하지 2킬이니까 마지막까지 2킬이니까 약간 난이도 하드했고 아 그래서 도움주는 사람 킹갑블레 킹갑비숭 감사합니다 아아 노유니어 노링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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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وب소 고맙습니다